이번 영상에서 dns 서버를 설정해보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터웨이 7 버전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버전이 센터웨이 7이고요. 워닝스 마스터 시험도 현재 센터웨이 7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웨이 7 버전에 있는 기본 DNS 패키지 유목으로 설치한 프로그램 기준으로 DNS 서버 설정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etc-mint.com. 물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존 파일을 설명하려고 하나 샘플로 했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etc-mint.com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운영할 때 접근제어 ACL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 특별히 설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웬만한 설정들이 로컬에만 접속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리슨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으면 로컬에서 물론 저희가 한 대만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버처박스 기반으로 가상 머신을 복제해서 다른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호스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로컬 접속만 제거하는 형태대로 해서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etc-name.conf라는 거죠. 지금 이 책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위에 보면 리슨포트 같은 걸 제가 다 제거를 한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디렉토리 이 부분만 잘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버젠에마다 약간씩 다르고 추가적으로 설치한 패키지마다 다르지만 이 부분만 되어 있고 특히 말씀하지만 리슨포트 계열들 제거하고요. 얼러워 쿼리 같은 것도 역시 제거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테스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확인하시고 로컬 제거하며 etc-name.conf는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또 맞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존 파일에 대한 지정들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etc-name.rfc192.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리면 도메인은 일단 리눅스.컴으로 책은 or.kr 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리눅스.컴으로 하고 존 파일은 만약에 일단 리눅스.존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고 따라 했으면 이미 만들어 놓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먼저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컴에 대한 존 파일을 리눅스.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선 건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저도요. 다시 검토해 보는 식으로 해서 이거죠. 자 이건 놔두고요. 여기서 해보죠. 자 VIETC 밑에 네임즌전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제가 저장 안 했나 보네요. 저장 안 했나 봐요. 이 부분 저장해 주시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주석 처리. 그 다음에 얼러워 커리도 주석 처리 해주세요. 이 부분. 이 세 개를 일단은 막아주시는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설정은 여기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escape 누르시고 자 콜론 WQ입니다. 네. 자 그러면 캣 태북과 캣 ETC 밑에 네임즌전커를 한 번 더 확인해 키워드릴게요. 그냥 두시면 되고 세 개만 주석 처리 해주세요. 그냥 샵으로 하셔도 돼요. 슬래시 슬래시 하셔도 됩니다. 둘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은 세 개만 주석 처리 해주시고요. 그러면 책하고 똑같이 교재하고 똑같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ETC 밑에 네임즈.rfc192.jons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용할 도메인에 대한 존 파일하고요. 리버스 존 파일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 거는 그냥 두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대로 두고요. 아랫부분에 추가를 해주시는데 일일이 타이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윗부분에 있는 거를 이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ETC 밑에 네임즈.rfc192.jons에서 설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빠져나오고요. 자 VIA ETC 밑에 네임즈.rfc192.jons입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설명들 나오고요. 자 샘플은 요거를 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크아웃 월스트요. 자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얼러 업데이트는 뭐 설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따 지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자 그러면 vip 편집기 쓰시는 경우에는 OYY 그러면 이 존이라는 부분에 두시고 OYY 누르면 5라인 앵크드라고 떨어지죠. 복사 삽불출이 복사된 거고요. 맨 밑으로 콜론 달러 사인 이동하셔서 여기다 P 누르시면 돼요. 자 그냥 얼러 업데이트는 지우시고 여기 DD로 지우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못하시면 루트 권한으로 지에디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 로크로스 자리의 도메인 자 맨스닷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맨스닷컴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타임마스터는 그대로 두시고 존 파일은 리눅스 점 존으로 하겠습니다. I 누르고 리눅스 점 존 이거는 존 파일명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미 영상에서 지금 맨스 존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눅스 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 설정하는 리버스 존 파일에 대해 설정한 샘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IP 4개를 다 써버렸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저희는 예전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4줄 5YY로 복사를 하시고요. 자 맨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냥 하죠. 자 P 누르겠습니다. 한 칸 띄는 게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자 얼러 업데이트는 DD로 지우시고요. 자 지금 이제 버쩌박스 IP 기준으로 하면 10.0.2.15입니다. 만약에 192대요. 이더넷 카드가 두 개인 상태여서 다른 호스트에서 접속을 하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192.168.56.101번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IP가 116번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더넷 카드가 하나이신 분도 있을 거고 추가 안 하시고 영상만 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버쩌박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P인 10.0.2.15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역순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 쓰셔도 돼요. 사실 여기처럼 15.0.2.12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또 이 존 8에서 그 앞부분 맨 첫 번째 필드를 비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15를 제외한 마지막 IP 15를 제외한 이걸 역순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요. 2.0.2.10이 되겠죠. 10.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0.0.2.15인데 15는 제가 존 8에서 리버스 존 8에서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 ADDRRF는 두셔야 되고 타임마스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리버스 존 8명을 X로 지우시고요. 자, 이 누르고 리눅스.rev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colon, escape 누르시고 colon, WQ입니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테일 그러면 8줄인가요? 마이너스 8 etc 밑에 네임드.rfc 191.존스에 아이고 존스 해보시면 아, 18줄이잖아요. 아, 9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줄만 추가하시면 돼요. 도메인에 대한 뒤에다 태일 명령을 쓴 게 뒷부분을 보여달라는 거죠. 링스 존 파일, 링스 닷컴에 대한 링스 존 본 파일 선언 그 다음에 이제 그 IPO 주소, 역주소에 대한 설정 리운스.rev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책도 이렇게 제가 그냥 15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밑에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존 파일 생성 뭐 이전 영상에서 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일단 존 파일의 생성은 etc 밑에 네임.conf의 디렉토리 영역에 설정되어 있는 vr-named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 파일 일종의 샘플 파일이 etc 밑에 네임.로컬로스트 파일을 복사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은 존 파일 생성 후 복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했었죠. 자, 이거 보세요. cd vr-named 같죠. 자, ls 하게 되면 이 네임.로컬로스트라는 파일이 있다는 것 저의 마이너스 p옵션 이 퍼미션이랑 소유권 그대로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임.로컬로스트를 지금 네임.컴페에 설정된 존 파일명이 네임.존으로 복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r-named 편집기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 중 하나가 이 c네임 설정이죠. 이 c네임 설정은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제가 지금 제가 설정은 이 c네임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대학교에서 어, 그 대학교 이제 학과 홈페이지 같은 게 만약에 뭐 한남.ac.kr이다. 예를 들어요. 한남.ac.kr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한남대학교 지금 도메인이라고 한 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다 그러면 이렇게 뭐 컴점 컴퓨터공학과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남대학교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인 어, 뭐 c. 한남대학교 c.ac.kr 운영한다고 쳐보죠. 뭐 한남대학교 c. 컴퓨터 엔지니어링 약자거든요. c. 한남대학교 c.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네, 한남.ac.kr이라는 도메인을 운영한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컴퓨터공학과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c. 한남대학교 c.kr로 접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과 같은 경우에는 멀티. 한남대학교 c.kr로 접속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학부제로 바뀌면서 통합이 되었어요. 컴퓨터 멀티미디어 학과로 바꿨다고 한 번 학부로 바뀌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아, 도메인이 바뀌어야겠죠. 예를 들어 컴멀로 바뀌었다고 한 번 해보죠. 컴멀 그냥 M 하나만 쓸게요. 컴멀.한남.ac.kr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죠. 자, 그러면 실제 운영되는 서버는 뭐냐면 컴멀.한남.ac.kr이에요. 그러면 새로 처음 접속하는 사람들은 컴멀.한남.ac.kr로 들어오면 되겠죠. 예를 들어 근데 기존에 컴퓨터 공학과 치는 사람은 C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멀티미디어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멀티미디어로 쳐도 이쪽으로 가고 C.한남.ac.kr을 쳐도 이쪽으로 가게끔 하는 설정이 이 C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컴멀이라는 설정을 실제 운영하는 서버에 IP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이름을 컴멀 여기다 컴멀 쓰시면 되고 멀티라는 이름도 컴멀 쓰셔서 C든 컴멀이든 멀티든 컴멀 한남.ac.kr에 대한 서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설정이 바로 C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개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C네임이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통합된다고 이럴 때 기존에 어떤 도메인들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별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버스 존 파일이요. 자, 리버스 존 파일은 IP가 조회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예요. 앞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어데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 쓸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경우에는 etc네임.com에서 네 자리로 네 자리 역순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번 이 영상에서도 뭐 그렇게 작업을 했지만 맨 마지막 IP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 파일에서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나머지 마지막 마지막 자리 수를 적으시고 아, 적으시고 그 다음 PTL 한 다음에 그 IP를 쳤을 때 조회되는 도메인들 조회하시킬 도메인들을 그냥 쭉 등록하시면 돼요. 쭉 등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거죠. 자, 존 파일 다시 이거 복습만 해볼게요. 자, PW 여기다가 자, 이미 만들었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샘플로 제공하는 네임드.로카로스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마이너스 P 옵션 CP 마이너스 P에서 링스존 존 파일을 복사를 하셔서 자, 랜스 마이너스를 하면 이렇게 퍼미션이 예, RRR 그 다음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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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도 되게끔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캣 리눅스 존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뭐, CNAEM 필요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CNAEM CNAEM 뭐, 도메인에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이따가 일단 기본 설정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CNAEM이 궁금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죠. 자, 그 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리버스 존 파일은 기존의 리눅스 존 파일을 복사해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CP 마이너스 P를 역시 복사를 하시면 돼요. CP 마이너스 P 리눅스 존을 리눅스 존을 리눅스 존 네, RAV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ls 마이너스 L 자, 리눅스 존 별표해보죠. 자, 그러면 똑같이 리눅스 존 파일도 리눅스 존 계열만 보려고 별표했습니다. 아래 보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로트 네임도 퍼미션 확인하셨죠. 자, vi로 자, linux.rev 이렇게 열겠습니다. 못하시면 제이터 자, 그러면 어 이 ns는 그냥 설정을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ns는 그냥 두셔야 되고 하고 맨 첫 번째 필드에는 맨 마지막 주소 15번 탭키 하시고요. 탭키를 띄우시면 돼요. ptr 하시면 돼요. btr 탭키 하시고 조회될 도메인들 쭉 나열하시면 돼요. linux.com 하시고 점 찍으시면 되고요. 복사하겠습니다. 두 줄 복사가 아니, 한조 복사가 yy죠. 두 줄 붙일 때는 ep입니다. ep 자, 그 다음에 조회될 것들 쭉 적으시면 돼요. www.moningst.com 한다지 뭐 ns.moningst.com 이런 것들이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scape 누르시고 예, 콜론 wq 하시면 설정이 끝난 겁니다. 설정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TN 서버 설정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건 스타트 하시면 되고 상태 확인 하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시작하는 거 그냥 기본 패키지인 RPM의 유물 설치하신 경우에는 시스템 ctl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 ctl 스타트하고 네임드라고 하시면 점 서비스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확인 뭐 ps로 확인하셔도 되지만 시스템 ctl로 쓰는 경우에는 시스템 ctl을 최근에 시스템 ctl 명령을 통해서 프로세서 확인하는 권장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ctl 마이너스 l은 최대한 자세히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실 뭐 마이너스 l은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하시고 네임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ps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변경했을 때는 재시작 리스타트 네임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팅 시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ctl에 이네이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X 서버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공인 IP도 아니고 링스닷컴이 지금 이미 다른 도메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도메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이트에서 등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가상적으로 로컬의 테스트가 가능한데 어디서 가능하냐면 이 tcmt 리조브.컴프가 리눅스에서 로컬 시스템의 네임 서버를 등록하는 파일입니다. 즉, 이 tcmt 리조브.컴프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www.naver.com을 쳤을 때 그 IP를 조회해 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를 등록하는 그걸 네임 서버라고 부르는데 네임 서버를 등록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DNS 서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tcmt 리조브.컴프에서 자기 IP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고 도메인을 조회가 되면 설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단지 주의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걸 재부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벌쩍박스에서 이 tcmt 리조브.컴프에서 자동으로 기본값인 192.168.1.1.1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걸 써야 이제 외부에 DNS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재부팅을 하고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경우에는 다시 DNS 서버를 테스트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파일은 주기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DHCP를 써서 버쩍박스 기반으로 실습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DNS 서버 설정이 끝났고요. 자, vi 하시고요. etc 밑에 리조브.컴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vi로 그러면 이 값이 자동으로 지금 할당이 됩니다. 벌쩍박스에서 웹으로 인터넷에 나올 때 도메인 기반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도메인 기반으로 쓸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설정한 IP인 10.0.2.15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escape 누르시고 자, 콜론 더블케 하겠습니다. 다시 get etc 밑에 리조브.컴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뀌었죠. 네, 이거는 재부팅하면 바뀐다라는 거.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system.ctl 하시고요. start.neimed 하시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system.ctl이죠. 됐죠? 자, 그럼 system.ctl.minus.l.status. 네임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DNS 키는 보안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에 액티브 돼 있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PS로 PS, AUX, 5, 그래, 네임드 하셔도 프로세스가 이렇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 자, NS 룩업 하셔서 뭐 한 번 하실 것 같으면 NS 룩업을 이렇게 www.lings.com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IP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조회했다. 그 설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개 하겠다 그러면 이제 NS 룩업. NS 룩업에 대한 사용법은 이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룩업 하시고 뭐 여러 개 조회하겠다 그러면 www.lings.com 이렇게 하시면 조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메일 서버다 그러면 이제 Set, Type, MX로 조회를 하시고 리뉴양스 닷컴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메일 익첸저 설정도 제대로 된 거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종료할 때는 뭐 EXIT 치시면 됩니다. 다시 NS 룩업 하고 아, IP 조회. 역조죠. 리버스 조험 파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NS 룩업 하시고 IP를 치시면 돼요. 10.0.2.15 이렇게 치시면 지금 내가 조회하도록 등록하는 게 3개 나오죠. 지금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제대로 설정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S 서버는 제대로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일단 여기로 바꿔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NS 룩업에서 도메인 저희는 닷컴으로 했지만 최근에 5월.kr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리버스 존 파일도 역시 이렇게 10.0.2.15 이렇게 해서 PTR 포인트로 리버스 존 파일의 PTR 포인트로 설정한 도메인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대로 설정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S 룩업 명령으로만 조회하는 경우죠. 조회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서버를 바꾸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있으면 리저브 존 컴프를 안 바꾸고 왜냐하면 또 바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부팅하면 또 초기화 되기 때문에 서버라고 치시고 10.0.2.15 한 다음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셔서 성공하면 설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은 이렇게 IP를 쳤을 때 대화형 모드라고 NS 룩업에서 쳤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면 성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DNS 관련 유틸이티 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NS 관련 유틸이티를 설명을 드리면 names.check.check.컴프는 이 etc-name.컴프에 문법적인 오류를 체크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named-check.컴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실행된 거냐 하겠죠? 제가 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다가 O 누르고요. 그냥 allow로만 쓸게요. 도장했죠? WQ.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62번 주에 allow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옵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vi 플러스 지울게요. 문법적으로 체크해준 유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경로가 아닌 경우에는 네 그 경로를 절대 경로로 쳐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백업에다가 네임.컴프에 걸 백업해놨는데 이 백업해놓은 네임.컴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법적으로 검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네 체크점 존 네 체크점 존 같은 경우에도 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형식이 체크점 도메인 치시고 존 파일의 위치를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검사할 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네임드 다시 체크 존 하시고요. 그 다음에 links.com이죠. 도메인 그 다음에 vr에 네임드에 linux.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현 설정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k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되고요. 자 C네임 한번 해 볼까요. 자 C네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네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C네임 설정하는 거 한번 해 볼게요. 가끔 나올 결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는 또 가끔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볼게요. 자 VI라고요. BW 여기시죠. 링스.존 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컴머리 라는 IP를 바꿔 볼게요. 만약에 이제 컴머리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탭 하시고요. 어떤 서버가 있다고 쳐보죠. 10.0.2.20 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기존에 뭐 또 컴머리 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아 이제 C context로 할게요. C 점 뭐 예를들어 컴머리 전sed.콤 and Partners advisor 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2.20번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기존에 그 컴퓨터로 컴 점 컴 점이 점 컴 닷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멀 점이 점 닷컴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에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 실제 통합된 사이트는 컴벌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내 씨네임을 설정 하시면 되요 다음과 같이 5 누르구요 만약에 컴 이라고 하고 탭 뭐 씨네임 이렇게 갑니다 씨네임 하고 컴벌 이렇게 지정하는 거구요 yyp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멀티 멀티도 내 씨 어 씨네임이 컴벌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즉 멀티도 컴벌로 가고 컴도 멀티로 가라는 겁니다 되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 wq 하고요 자 다시 시작하셔야죠 시스템 ctl e-start name 도 해보겠습니다 존 파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get 아 리눅스 존 이죠 자 그럼 ns 룩업으로 조회 한번 해볼게요 ns 룩업 자 컴멀 점 뭐 예를 들어 리니스 닷컴 하시면 네 요 ip 가 나오죠 자 컴 점 리니스 좀 닷컴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컴은 원래 어디냐 하면 컴벌 점 이선 닷컴 이라고 되어 있고 ip 가 바로 10.0.2.20 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멀티 점 리눅스 닷컴 해 볼게요 마찬가지 멀티도 지금 캐나니컬 네임이 컴벌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서버가 10.0.2.20 으로 이렇게 반환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네임 까지 뭐 이렇게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ns 서버가 조금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뭐 구축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부 설정 하시면 워낙 이제 그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면 단계가 조금 높아지면 설정할 것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운영 자체는 네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아마 시험에서 링스마스터 시험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으로 네 그 dns 서버에 대한 실습은 일단 기본적인 실습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요 다음 영상은 뭐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아파치 웹 서버에 할 때 이제 버츄어로스트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도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다음 실습은 요 버츄어로스트 윈도 아파치 웹서버 버츄어로스트랑 이제 dns 서버랑 이제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상을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beings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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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도 하는 경우 할 게 있는데